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품바 여인 각설이 여친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로 왕비의 DNA 아니 성모 마리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아 어지러워 봅시다 제목 자기는 성스러운 결혼이 로망이라며 결혼식장을 절대 노 아기존으로 하겠다는 여친 이거 어쩌입니까? 파혼해야 됩니까? 원제 결혼식 로망이 심하게 심한 예비신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여친 때문에 지금 정말 큰 고민이 있어가지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은 제가 제 주변에 여사친도 없고 누나도 없고 뭐 그래도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또 너무 철부지라 아무 도움이 안 돼 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여초인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커플 결혼 날짜도 잡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친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얘가 아직 20대라 그런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철부지야 철부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기는 노아기 노 베이비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저희 결혼식 청첩장에다가 종이 모바일 전부 포함해서요 5살 이하 아이는 절대 참석 불가 라는 이 정신나간 문장을 넣자고 합니다 아니 무조건 꼭 넣을 거고 만약 이걸 안 넣겠다 하면 결혼을 안 하겠대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성스러운 결혼식을 꿈꿔왔는데 지금까지 여러 식장을 돌아다녀봤지만 어딜 가든 늘 그랬어 아기들 우는 소리랑 칭얼거리는 소리 너무 싫다고 결국 자기는 이게 못 견디게 싫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요 사실 그래요 얘가 원래부터 아기를 되게 싫어하긴 했습니다 이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극장이나 뭐 식당 버스 비행기 안에서 아기들 울잖아요 그럼 극도로 짜증을 내면 진짜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 막 미쳐버리려고 해 그래서 자기는 아기 못 키운다고 딩크를 하겠다길래 뭐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딩크가 아니고 아니 노아기 결혼식이라니 저요 살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노아기존이래 노아기존 제 주변 사람들 친구들 선배들 회사 사람들 결혼한 사람 되게 많고 또 어린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어 그 애는 집에 두고 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 그랬다간 욕만 오지게 처먹을 거고 연 안 끊기면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그 망할 그 뭐야 성스러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합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 이거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아이고 그게 뭔 헛소리냐 라며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중이고 그랬더니 여친은 더더욱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니 내 결혼식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럴까면 나는 그냥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중이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런 당신들의 딸 때문에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공사방 미안한데 자네가 알아서 마음을 돌려보게 이런 무책임한 얘기만 해요 아니 부모인 당신들도 못 말리는 걸 저한테 이러시면 어쩝니까 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 뭐 어차피 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냥 여친이 하자는 대로 성스럽게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게 이해를 해줄까요? 진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고 피가 마릅니다 피가 아니면 여친 말대로 그냥 성스럽고 나발이고 여기서 그냥 끝내야 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아까는 품바 여친이 튀어나오더니 이거는 또 성모 여친이 나타나버렸구만 세상이 골고루 미쳐가네 아 이런 건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2번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성스러운 예식을 올리길래 막말로 외국에 있는 공주나 왕자비 결혼식도 이지로는 안 해요 꼴값도 어느 정도로야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댓글 쓰니 이거 신분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등신 육갑 떨고 앉았네 2번 아니 진짜 궁금한데 왜 저러는 거야? 뭐 지가 드레스 입으면 남들이 자기를 엄청 성스럽게 보는 줄 착각이라도 하는 건가? 어허? 뭐야 이거? 3번 아이고 그럴까면 차라리 스몰 웨딩을 하세요 여러 하객들한테 그지같은 개의 민폐 끼치지 말고 니들끼리 하라고 아니 근데 쓰니 잠깐만 애초에 결혼을 떠나서 저렇게 이해심도 없고 완전 이기적인 여자랑 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올 만큼 더럽게 예쁜 거야? 어? 그런 거야? 4번 두고두고 평생 욕을 처먹고 싶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최소 뒷담화 10년은 충분히 할 겁니다 아니다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니까 어쩌면 잊힐지도 모르게 아니 아니 최소 이건 최소 100년짜리야 평생 가는 거라고 5번 아니 이게 뭐야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데 혹시 쓰니는 얼굴만 본 겁니까? 그렇다면 그래요 다 맞춰주고 여왕님 대접해 주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종처럼 6번 야 저런 썩은 인성이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니마 지금 이거 뭐하는 거예요? 니민생 통째로 조질 일 있습니까? 어? 시궁창이 다이빙을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나랑 한번 맞춰보겠다는 거냐고 7번 야 됐고 그냥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니들 6명이서 해라 8번 쓰니 지금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거 솔직히 너도 알잖아요 도망을 쳐라 왜 고민을 하고 앉았니? 9번 성스러운 일 알지? 깔깔깔 가짜나 죽겠네 빈말 아니고 이거 바로 쌍욕 쳐박고 손절각이다 아이고 저렇게 현실 강박 떨어지는 똥 멍청이들은 도대체 이 험난한 세상은 우째 사노? 어이구 부모 쓰러지겠다 10번 뭐야? 이게 로망이야? 싹퉁 바가지에 인성 개차반이 아니고? 네 댓글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 낫답니다 아이고 나이도 젊은 게 참 안 됐네요 꿀꿀꿀꿀꿀 11번 이거는 솔직히 바른 말을 해야지 결혼식에 로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주병 식견이 없음 분별력도 없음 사회적 지능이 매우 매우 낮음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성격 완전 거지같고 지밖에 모르며 타인의 사정과 감정들 따윈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존재하죠 그래요 그래도 좋다면 네가 평생 데리고 사세요 다른 남자들 구해줘 12번 아니 님 여친은 조카도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결혼식에 자기 가족도 안 부르겠네요? 아기가 있다면 말이죠 아니 사람이 아무리 미쳐도 그래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쓴이 나이가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 청년기라면 주변에 아기 있는 지인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님 여친 하나 때문에 그 지인들 다 잘라버릴 겁니까? 아니 그냥 결혼식을 당신들 두 사람만 즐기고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하는 건 어때요? 결국 자기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네 댓글 뭐? 섭섭? 이야 이 아저씨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섭섭이 아니라 손절이라고 손절 13번 13번 만약 내가 저런 청첩장을 받잖아요? 그럼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내가 먼저 결혼해가지고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죽어도 안 갈 거야 침이나 뱉지 14번 14번 쓴이 나이가 본문에 안 나와있지만 한 30대 후반 넘어가는 거 아니야? 10살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린 20대랑 결혼할 기회가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 누가 봐도 이상한 거 데리고 사는 거 그게 아니면 이런 고민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나는 그러네 저런 미친 거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이 쓴이 나이가 한 40넓은 그런 늙은 아저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잖아 훅 불면 도망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그래? 끌 끌 끌 끌 15번 내 장담하는데 저 문구 그대로 청첩장에 넣잖아요? 그러면 너 손절 칠 사람 친인척 포함해가지고 지인들까지 천지 삐깔이야 트럭이 넘칠 거라고 아이고 진짜 별 거지같은 뭐냐 이게 진짜 16번 쓴이 질문에 저요 이거 장난 아니고 세상 진지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쓴이의 지인이라면 그런 청첩장을 받았다면 나는 그 결혼식 절대 안 가요 애가 없어도 안 갈 거고 죽고 못 사는 베프였다고 해도 안 가요 그리고 당연히 그 순간부터 손절입니다 아니 본인들 결혼하는 본인들 잔치인데 그런 니들이 감히 하객을 거른다 이거예요 지금 당신 지인들의 인생에서 평생 걸러질 겁니다 명심하세요 17번 야 요즘 왕의 DNA가 되게 유행이던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DNA가 튀어나왔네 아이고 누가 보면 예수라도 나은 줄 알겠다 아멘 야 솔직히 지금까지 결혼식 로망 사연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은 아니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죠 옷 하객들 옷 문제 그리고 친구가 왔는데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질투가 난다든지 뭐 신우이가 이뻐가지고 질투를 했다든지 뭐 그런 시공창이 전부였는데 야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노아기존이랍니다 야 대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니까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해보라고 여자만 농기일 필요 있나 남자도 이렇게 영웅이 태어나야 돼요 이제는 가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